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나이키 던크로우 오렌지 펄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우먼스 제품이고요 오렌지 펄이라고 했는데 실제 상품을 보면은 이 솔 부분에만 솔 부분에만 오렌지 느낌이 있고요 어퍼 부분을 보면은 오렌지 컬러라기보다는 그냥 파스텔 계열의 연한 핑크 좀 톤 다운된 핑크 색상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실제 오렌지 펄 중에서도 이런 컬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파스텔 계열의 톤 다운된 핑크 색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도 화이트 컬러가 사용되지 않았고 쉐일 컬러가 사용이 되면서 이 파스텔 계열의 핑크 색상하고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컬러감을 만들어냈고요 특히 지금 이 재단한 부분을 보면은 덩크 코스트나 덩크 범고래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다른지는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신발에서 뚜렷한 경계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실제 상품을 보면은 핑크 색상하고 새색 색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경계선으로 보이는 어두운 계열의 블랙이나 그레이 느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신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아주 멋진 컬러감입니다 실제 그 상품 저도 보기 전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실제 상품을 보고 또 직접 신어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여성분들이 신어도 예쁜 컬러고 남성분들이 신어도 예쁜 컬러니까요 좀 이런 파스텔 계열의 컬러 도전하시는 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과감하게 신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덩크 코스트하고 이 제품하고 좀 차이점을 좀 보자면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죽의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면을 보시면은 잘린 단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 핑크 컬러가 아닌데 덩크 범고래나 덩크 코스트 같은 경우에 이 잘린 단면이 이 앞부분의 컬러와 같은 컬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공 방식이 다른 제품하고는 좀 다른 그런 제품입니다 이 두께감을 봐도 덩크 코스트에 비해서 좀 두꺼운 느낌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눌러보면은 이 제품이 좀 하드한 느낌입니다 코스트에 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혀 부분에 라벨도 핑크톤에 이 안에 수옷이나 나이키 로고도 역시 연한 핑크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자수 로고도 화이트 컬러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측면을 보시면은 주름이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좀 예쁘지가 않습니다 주름 자체가 예쁘게 안 잡혀 있고 신었을 때 주름이 예쁘게 잡히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는 신발입니다 신었을 때 주름이 좀 안 예쁘게 질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만약에 270 사이즈 신는다 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275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발볼이 좀 넓다 발볼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억 정도 최소한 1억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품에 관한 디테일한 영상은 따로 올려 놓을 거니까요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개인 거래 하시면 될 겁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